아 3-3 개꿀 안전한 페카도 안전하게 페카도 어어 개 놀랬네 아이씨 왼손으로 뛰어보기 있냐 존버 두마리 더 있는거 같아 유리창견나 한나 밑에 한나 음 대마을이구나 체육관 하나도 있네 아직 여바파트야 아 2층 안에 보인거 같은데 잘못봤나 2층 안에 보인거 같거든요 저기 저기 있네 잘못본게 아니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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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받았어. 어? 아 야 자살이야. 솔탄이 없냐? 아 좋아. 너무 좋아. 으아 나. 크.. 한탄창 30마리로 살았다. 1만6천 카드사건 어떻게 됐냐고요? 뭐 어떻게 되긴. 변집자 갈고 끝났죠. 이 판집자 이쁘니? 정말 놀아. 어? 저 차 온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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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집 들어가 봐, 브로우 다 죽인다, 브로우 다음엔 볏집단 중에 하나 자리 잡으면 되겠네요 이 차 타고 아, 삼삼 개꿀 폭청 녀석들 다 내려오겠구만 적인줄 아직도 아직도 아, 이렇게 연속 극혐 아, 저 차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그 차 안 타면 되지 바보냐? 오우, 어그 오우, 어그 죽었을 거 같은데 어그랑 저게 나머지 하나네 어그 여기 같은데 일단 저기 한 명 그리고 여기 근처에 어그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어그 좀 쏘지마요 아, 어그 안 맨 거슬리네 이거 근처에 있는데 거기 있네 너무 잘 쏘는 거 아니야? 쟤 자기장 나도 자기장 어그 와, 개아파 저기 있다 마시멜로 내 자리가 좋다 마시멜로 나와야 된다 PTO 천천히 하자, 저어서 여기까지 수리타 못 던짐 쟤 나와야 되죠? 난 걸쳤고 샷발에서만 밀리면 이겜 샷발에서만 밀리면 이겜 깔끔하게 1등 아 일단 깔끔하죠? 아주 좋아요 첫판, 1등 깔끔하게 해버리기 심각해